사무엘 하가 시작되면서 사월의 죽음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앞장에 사무엘 상 31장에도 사월의 죽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스토리가 좀 다르죠 그래서 어떤 추적가들은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모두 진실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는 지금 우리는 사무엘 상하가 나눠져 있지만 애초에 쓰여졌을 때 그리고 유대인들의 구약성경에는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무엘 기자가 쓰기를 사무엘 하 31장 쓰고 바로 그 뒤에 계속 이어서 지금 이 이야기를 썼다는 얘기죠 읽는 독자들도 최초의 독자들은 사무엘 상하 나눠서 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쭉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앞장에 사무엘 사월의 죽음 이야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바로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 중에서 사월의 죽음 이야기가 좀 다른 부분은 이 말을 전한 청년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주의깊게 본문을 살펴보면 그럴만한 힌트들이 좀 여럿 보입니다 아마도 사무엘서 기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월이 결코 죄송합니다 다윗이 결코 사월에 대해서 어떤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도 증명하면서 그래서 사월의 왕의 정통적인 계승자는 다윗이 맞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야기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중요 등장이 몰래 한 청년이 나오는데 이 청년이 아말렉 사람이라고 해요 13절 말씀에 본인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절 3절에 보면 사월의 진영에서 나왔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다라고 했어요 외국인인데 아말렉 족속에서 이스라엘 족속으로 귀한 사람이든지 그 귀한 사람의 자손이든지 외국인인데 사월의 진영에서 사월과 함께 싸웠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할레만 받으면 이스라엘 족속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은 다른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르게 됩니다 똑같이 살아가고 경제활동하고 또 똑같이 하나의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열두 집화 중에 하나에 속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조상 되도록 물려받는 땅이 없죠 그 점이 다릅니다 그게 참 묘한 스테이러스인데 말하자면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것과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참 묘한 상징적인 상태죠 언약 백성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들과 같은 권리들을 누리고 또 언약 백성들과 같은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궁극적인 언약 땅의 소망은 받지 못합니다 약속의 땅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 언약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율법이나 관습 같은 것에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거기서 큰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방식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세계관을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의 관점에서 사울의 죽음을 살펴보면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6절 말씀에 내가 우연히 길부하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을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깊이 따르는 데 라고 대했어요 왜 이 사람이 우연히 사울을 발견할 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이 전쟁 중이고 사울과 같은 진영에서 같이 싸웠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혼자 다른 누구와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 사울이 도망쳐왔던 그곳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 얘기는 아마 이 사람도 홀로 도망 중이었다는 이야기였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사울과 마주쳤는데 사울은 자기 창에 기대어 있었다라고 해서 자기 보고 죽여달라고 얘기를 먼저 했다 그래서 내가 죽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울 왕은 이미 8절 말씀에서 보는 것 같이 이 청년이 아말렉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례받지 않은 이방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물어보았고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사무엘상 31장 4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한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이 앞에 기록이라면 사울은 한례받지 않은 자의 칼에 죽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해서 싫어해서 죽더라도 명예로운 죽음을 택했습니다 한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손에 죽은 것을 매우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여겼고 그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들 장군들에게 당연한 생각이었겠죠 게다가 이 아말렉 사람이 증언하기를 사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기병과 병기를 든 사람들이 같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 놔두고 굳이 이방인인 것을 확인한 후에 이방인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 것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아말렉 사람의 행동이 결정적으로 수상한데 이 아말렉 사람은 사울을 죽인 후에 그 머리에 왕관과 팔찌를 취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아마 정말 스스로를 이스라엘 중에 하나로 여겼다면 이스라엘의 왕의 죽음을 보고서 그 사람에게서 이렇게 왕관과 패물을 취하는 일은 하지 않았겠죠 급한 대로 돌무덤이라도 만들어주든지 어떻게든 시신을 수습하는 것이 먼저이지 감나가는 물건을 취하는 일에 그렇게 신경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이 아말렉 사람은 이미 사울이 부하들과 함께 자결한 후에 그 시신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신에서 이 왕관과 패물을 빼가지고 왔다가 아마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면 좋지 않을까 다윗이 사울과 분명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짐작하고 말하자면 사울과 다윗이 서로 정적 관계에 있을 테니까 다윗에게 사울의 죽음을 알리고 내가 사울을 취했다고 하면 후한 상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묻히고 그렇게 다윗에게 찾아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얼마든지 그러할 생각이었죠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이 죽었다는 것은 개인적인 원수가 죽은 것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왕위를 다툴 정적이 죽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시선에서 보면 사울의 죽음을 가장 기뻐할 사람은 다윗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왕위로 오를 일만 남았으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 자기의 입장만 생각하는 평범한 인간적인 사람이었다면 그런 드러내놓고 기뻐하지는 못하더라도 충분히 아말렉 사람을 치아하고 이스라엘 왕국을 수습해서 자신이 왕위에 오를 일을 머리를 막 굴려서 계획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아말렉 사람이 계산에 넣지 못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의 율법이 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들은 10개명을 통해서 잘 드러나죠 10개명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개명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개명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다섯 번째 개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는데 공동체 질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물학적인 부모, parents도 공경하라는 얘기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단어들이 아버지, 어머니라는 단어들이 공동체 남녀 리더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이고 교회에서는 영적 리더고 국가에서는 위정자들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공동체의 리더들을 존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 리더들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고 그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까지 사월의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신 사월의 권위를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으로서는 아마도 거짓말하는 것 같은 이방인 아말렉 사람이 자기가 사월을 죽였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을 죽였다 라고 하는 자신의 고백을 그냥 듣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아말렉 사람은 자기가 왜 죽어야 하는지 깨달지 못했을 겁니다 다윗이 왜 그토록 자신에게 분노하는지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다는 건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살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처럼 보였지만 이 사람은 언약 밖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참 재미난 인물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 섞이지 않지만 스스로 이스라엘 사람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온갖 파렴치한 거짓과 도적질까지 아랑곳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스스로의 유익을 쫓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이런 아말렉 사람들이 적지 않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올이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 아말렉 사람의 남은 이들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서 이스라엘과 함께 살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도 물론 이런 이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또 교회의 문화적인 관습에 익숙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가지고 기준에서 판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얘기는 곧 그 사람이 삶에 있어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가치 기준들이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준대로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때로는 그것이 잘 안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허물도 있을 수 있지만 자신의 마음속에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해 라고 마음을 정하고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겉모습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그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그 영혼의 변화가 이미 일어나서 하나님을 쫓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아말렉 사람의 이야기를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이 아말렉 사람이 평상시에 어떻게 살았을까 어떤 마음 가지고 어떤 모습 가지고 살았을까 생각해 보면서 내 안에 혹시 이런 아말렉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겉모습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교회에 다닌다고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겉모습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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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